수우 수우 강렬 조윤기와 윤소정은 귀여워요 로몬 슬리피 로레가 아몬 로에 슬리피 로에 슬리피 로에 루, 겟, 룰, 엑, 슥, 뱃스 미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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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드립을 자르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나의 노조 깡녀원, 김서영, 윤서정 아주 귀엽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게다가 예원은 전화가 왔어요 윤예원씨 조연기와 윤서정은 시네요 게다가 나연은 욕을 엄청 많이 해요 얼마 전에는 이건운한테 이거라고 했어요 현이 형은 현이가 그때 저한테 패들 팼어요 너 엄마 없네 이렇게 김서영은 귀여워요 어제 김서영이 앞머리 자기가 잘랐대요 윤서정과 조연기 귀여워요 특히 조연기와 윤서정은 좀 귀엽거든요 아멘 어휴 살았다 우와 아주 잘했어 별을 세 개 얻었어 우와 별을 다섯 개 모았어 이제 상자를 열심히 스티커를 얻었다 야 이 쌍냐라 시발 새끼가 또라미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계속 삐고 있지만 과일까지 닿지 않아 귀뚜라미를 화살표 방향으로 끌어서 얼음 좋던 물로 점차하게 도와줄 수 있어 자 이 쌍냐라 자 이 쌍냐라 하아 섹냐라 오 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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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거품은 거품은 정리해 난 오이소 으이소 이 오케이 어떡해 게다가 박쥬아는 엄청난 장난꾸러 어.. 쉴 숨어있는 지렁이를 지렁이는 흙속에 사면서 박페리아를 먹어 배를 채우게 도와주자 근데 다른 지렁이가 먹이를 다 들어왔어 너무 슬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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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백